안녕하세요 럭키티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유막제거 방법에 대해 촬영해봤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감자, 치약, 매직리퍼, 유막제거제 등등이 있는데 귀차니즘이 극에 달한 저같은 경우 현재 집에 감자가 없구요. 유막제거제는 시간이 11시가 넘어서 파는 곳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격도 다른거에 비해 비싼 편이죠. 매직리퍼는 다이소에서 판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도 문을 닫았겠죠. 문을 열었어도 가기 귀찮고 단돈 천원도 아까워서 유막제거를 3년동안 안해본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치약으로 유막을 제거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투투당구장 사장놈 아니 사장님이 촬영을 위해 매직리퍼 2개와 치약 반통을 통크게 협찬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똥손의 잘못된 예와 금손의 잘된 예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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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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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